좋습니다. 이런 초임새를 해주시면 되세요. 실건 담궈주소 이유부 탕구여라 툼치야 실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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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통 탕 방을 땅 쪽에 놓고 보니 방통 속임 웬 괴도짝이 물건지가 흥보가 기가 막혀 아프가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어떤 도적놈이 밤에 밥속을 샥다 긁어 잡수시고 저 상께를 훔쳐다가 나오나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가 내버렸어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영감 너에게 뭐라고 썼어 흥보가 살펴보니 황흥보 씨 개탈기라 이거 아이고 날더라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 한 개를 싣고 보니 열고 보니 쌀이 서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하라고 한번 떨어비어보니 흥보가 좋아하라고 그래도 짝을 떨고 나면 들어소 턱퉁 털고 돌아서 더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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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e 좋으면 모 dancing etzen 그런 Temp 은 굿 그리고 400 방구도 그술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래치구를 갇힌 돈은 부기공격기 붙은 돈 철시구 철시구 치와 짠존대 철시구 난 철시구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승윤 선생님의 판소리를 들으셨고요